대표적인 설 명절 음식이자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음식이 떡국인데요.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조계사 주지의 지현스님이 서울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어르신들과 떡국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훈훈한 떡국 나눔의 현장 권송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심에 자리한 서울 노인복지센터 구내식당. 보기에도 먹은직스러운 떡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설을 맞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느덧 다가온 점심시간. 흘러나오는 구성진 노래가락이 잔치 분위기를 북돋는 사이 떡국을 맛보려는 어르신들로 금세 자리가 다 찼습니다. 서울 조계사 주지 지현스님도 팔을 걷어붙이고 따뜻한 떡국을 직접 대접했습니다. 떡국을 먹을 어르신들을 위해 위생을 청결하게 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올해 제가 즐거운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현스님이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며 새해 인사를 건네자 어르신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나누는 건 떡국 한 그릇이지만 정성은 어르신들 마음 깊은 속까지 전해집니다. 푸짐하거나 거창한 메뉴는 아니지만 끼니를 거르기 일쑤인 어르신들은 한 끼 식사가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수 있는 데서 얘기도 하고 또 서로 중압에서 노는 것도 재밌고 큰 손님이 직접 갔다가 나무 좋아요. 그래 원래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 건강이 첫째지. 무료 떡국 나눔에는 행복 나눔 가피 봉사단 50여 명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손길이 한 대 모였습니다. 한 번에 1,200여 명 이상의 배식을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어르신들의 즐거워하는 표정만으로도 피로는 어느새 사라집니다. 나누기 플러스 한번 우리가 직접 끓여서 대접을 해드리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다소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뿌듯합니다. 불교계는 다음 주에도 서울 종로구 관내 쪽방촌을 중심으로 떡국 나눔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가 극락이라고 얘기하시고 천국이라고 얘기하세요. 정말로 쉼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설 명절을 맞아 불교계의 자비나눔이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고 온정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희입니다.